으 오오오옹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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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아 들어가볼까? 아 근데 손 풀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오지마 들어가 돼지거리 노우 너..너 갇혀 뒤주야 뒤주 돼 이거 출발 뭐야 이거 안 돼! 다 비슷한 거 같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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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개우자 이씨!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흐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헴헣헣흫힣 블렉 안 돼! 아 개 왕할 쓰레기 맵일세 이거 이러고 끝난다고 야 정남이 개 털린다 쓰레기게임 아 그 맛이야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안 돼! 아 뭐해! 그걸 쳐주면 어떡해 으아아아 이빵 괜히 견제하다가 견제하다가 망했어 숙제! 제발 빅 숙제 세이브 찍고 가는 게 낫겠죠 변수 어 변수가 있나본데 아 나갔어 벌써 면사가 좀 길었네요 오 깜짝이야 이빼야 가면 나고자는 버려 그래 요정도 기력지로 나오면 좋아 좋아 이건 내가 못했데요 이거 달려야 될 것 같은 맵이야 아 아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 정말 안타깝다 밟을 수 있었는데 음 아쉽네 아 아 아 아 아 우리 망했어 아니 으앙 죽었나 본데? ㅋㅋㅋ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얘네들은 기다려주는게 있어가지고 좋기는 하네요 으으 죄송 가만히 보면은 어? 그런식으로 지금 서로 으쌰으쌰해서 점수 올린거야? 그렇게 겁쟁이 같이 한거야? 얘네들 나약한 놈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아 왜 점프 뛰었지? 에이씨 마리오가 비켜줬는데 뭐 뭔데 거기 맞어? 맞어? 왜이렇게 빠르냐? 뭐가 달랐는데 거기 맞어? 아니 뭐야 이거 답을 외웠나? 답을 외운거 아녜 이쯤 되면은? 야! 여기 맞어? 어 맞네? 어떻게 얘 페이크 친줄 알았는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저게 맞어? 왜? 왜? 뭐가 달랐는데? 코인있었다 왜 맞어? 아아 아아 왜 이리 봐 이리 봐 아이씨 아아이 아 왜 마지막 문제 없어 이거 이거 맵 외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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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이 안 돼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는 이거 적어놓은 거 같아 얘네 맵 이름에 길 순서 적어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이거 말이 안 돼 아 이게 아니 어방암스 아이씨 다 죽어버리네 아 이런 아 짜증나 아 이건 좀 아숨이 있다 출발만 잘 잡았으면 이겼는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으으 으어어어어 으흠 어흠 으 으흐하 여기까지 나의 천략 이건 아니야 아 빡쳐 굉장한 위험이 있어서 핑크가 죽어야 돼 어 뭐지 이거 제발 너무 나쁘지 않아 아씨 막맵이네 아 선수로 잡았을 때 한 대도 안 맞고 가기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은 찢기까지 있었다 이거 쓰레기 매면 딱 돼 억울하다 내가 1등 달리면 변수발생하는데요 검검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1등 달리면 변수발생한다고요 어 왜 기다리는 맵이야 아 개 짜증나 아 혼자 가네 이 개 거지같은거 아 아 그냥 가졌었는데 벌써 끝이야 아 이 개 똥만 게임인가 이씨 서서담이 서서히 단걸려요의 줄임말인가요 가 가 그냥 기다려 저 잘 맞았는데 아 아 뭐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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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 억울하다니까요 1등가니까 바로 저 기다리는 저거 나왔잖아 안들어가는 선택? 어? 맞나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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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길어? 어? 변수나 아아아아아 아의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뭐라고 해서 뭐지? 흐흥 이런 신경맵이야 어 흐흥 놀라운 맵을 한 번 딱 만나게 되네요 아 렉 개워지는데 배틀맵 게다가 벽차기를 할 수 있는 뉴스마 쉽지 않네요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렉에 적응해라 알았다 네파리 고 아유 왜 걸려 이씨 아까 부모님의 연속 트림인 줄 알아보았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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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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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싫어 저리가 제발 뭐라도 있어 다오 뭐라도 봉봉이 봉봉이 아 진짜? 진짜 이대로 쭉 달리다 끝이라고? 빨래 빨래 찾아봐 별 어딨어? 일단 일단 난 시간 많아 난 시간 많아 난 시간 많아 입구쪽 아닌가 입구쪽 다 찾아봤는데 3단 점프하니까 설마 구석은 아니야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기때문에 아 먼저 왔다고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 죽었어 anthem ankle 굿 하지만은 이거다 버섯을 먹고 버섯을 먹고 가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듯 거기서 또 다른 수문블록을 찾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수문블록이 두 개를 해서 꽃까지 먹고 오는지 그럴 수도 있고요 버섯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 아마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수문블록 찾아보려고 시도하다가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싱글벙글한 녹두로면 기역치음 이거 왼쪽에 있을거야 어떻게 찾았대 이거 이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견제를 하는 의미가 없어 견제를 하는 의미가 없어 와하니 머랍 fails 펄 으어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이쒸 아아 으ㅅ 아아 아 아시 아 시간 아 시간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이제 다 아는데 견제만 했어도 이겼다 아 그 방해를 왜 했을까 아 난 방해할 생각이 아니라 20블록 위에 20블록 하나 더 있을까봐 체크할라고 야 빨리? 아 안돼 망했다 되게 짧았다 아 아쉽다 아 한번만 잘했으면 되는데 아 엽소 이게 기출이에요 뭐 몰라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슈퍼보 빅 숙제 맵 아무도 안쳐? 내가 모든 숙제를 다 해야 되겠다 안 돼 밀어 얘 얘 밀어 밀어버려 아이씨 아 뭐야 하하하하 아이씨 내가 누구야 내가 버섯이었지 핑크 버섯 먹고 왔어요 핑크 버섯 먹고 왔어요 핑크 버섯 먹고 왔어요 야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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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타 불안해 오! 나이스 여기서 끝난다고? 하하 개꿀 이건 내가 이기는게 맞지 내가 내가 다 하지 않았나요? 내가 싹 잡았는데? 조장님이 이기는게 맞다 내가 다 했어 조장 승리는 좀 많이 귀한 장면인데 조장 승리는 좀 많이 귀한 장면인데 뭐예요? 왜 자꾸 들고 다녔던 거임 잠수 이슈였나봐요 뭐예요? 조장 승리는 아이씨 조장 승리는 아이씨 오오 오오 안 돼 아이씨 어! 먹고 해야돼 위험해.. 엄청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겁나 위험 아니 꽃을 줬었다고? 장난가리야 진짜 오우 오우 나이스 으헤헤 으헤헤이 에이 좋아 이러면 기분이 좋거든요 숙제가 굉장히 간편 숙제였어 이건 기적 숙제가 떴는데 간편 숙제 꿍꿍이 하나만 딱 놔도 기가 막혀는데요 아시 또 나왔네 또 배틀맵이야 배틀맵을 잘 치는 놈이 너무 많았어 정말 이게 어려우네 자 내가 루이지구요 안 돼! 뭐야 일로 가는 거구나 아 움직이 아니구나 아아 아아 다 비슷하다 제발! 오! 아아 아아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노렛 삥쿠 남을 거야? 어 오 오 아이쿠 메이드 왜..왜 저래? 등 뒤의 상처는 자존심 상한다 설마 끝나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아 느낌이 이상해 어? 먹었어 아 아 여기 끝이 아니었네 어 어 뭐냐고 헤헤헤헤헤 모두 실태 보트스프를 어어어 실수 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망했다 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흐 나도 여기서 맞았다는거 핑크따라서 씁 나도 맞았어 어어 올라가면 안돼 올라가면 끝난다 한명 죽은거 아냐? 죽은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눌러야되는거야 말아야되는거야 어 어 이건 아니잖아 어 개거지같은놈에 이씨 뭐야 이건 뭐야 핑크 뭐야 나보다 뒤에 있었던 제작자 루트 제작자 루트가 언제 있었지 너 왜 나 따라와 아 이 마리오가 띨밥같이 해가지고 쳐죽었네 멍청어 그 몸으로다가 대폭군형을 막았어야죠 그럼 나도 살았는데 왜 해줘 아 본인을 위해서라도 아 또틀이야 또틀 또 뭐 뭐 tomato 이거 Ish 내가 알았지? 와 마리오 뭐지? 실환인가? 신우 신우 히히히. 히히 좋아! 배틀에서 이기게만 lasted. 배틀에서. 이거 또 한 번 이겨주면 뿌듯하거든요 그치? 정말 뿌듯해 실력으로 이긴거니까 배고프다 개거죽였네 어어 아! 아... 이씨 싫어?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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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근데 그 꽃이 안 넘어지네? 어... 한 번 과감하게 점프를 뛰어봤는데 안 넘어지네? 쓰읍... 크게 안 될 줄이야 내려와 마리오 멍찍이 안 되잖아! 뭐해! 뭘로... 뭘로 가셨다... 어! 뭐야 두더지! 미친 두더지 미친 두더지 으까뭐지 아흐 어어 어얽 ㅇㅈ이! 시소 그만 rabb 어 아 2살 짜면 안되겠다 마지먼트 들어간 척 어휴 이거는 좀 잘했네요 싫었어? 좋아해 줄라 그랬는데 떼포 아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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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거지갔네 이씨 말이 들어? 뭐야 이게 필요한 거야? 아 저기를 밟고 점프를 뛰라고? 아 루이진 똑같이 죽었나보네 겁나 어이가 없거든요 정말 아니 가시 넘는건줄 알았지 저걸 누가 밟을 생각을 해요 맵이 이상해 어떻게 나만 못들어갔냐 밟돌 또다시 밟돌입니다 오 이번엔 되게 쾌적하다 여기 올 생각이 아니었으노? 야 삐꾸 아 아 아 두번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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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 격차가 났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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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것마저 1등 들어가는 것마저 1등?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봐요 싫었었네 죄송 많이 위험한다 많이 위험해 아 뭐야 제발 꼬끔나오지마 뭐해 이씨 옳지 옳지 이건 좀 잘 달렸다 그쵸 위험이 굉장히 많았으나 잘 달렸음 잘했네요 굿 마리오가 껍데기 던져서 그거 난 다 쳐다보고 있었지 피한거죠 난 피했고 1등 넘은 피하지 못했고 어 그 차이 고런 디테일로다가 승부가 결정이 된겁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서로 좋아? 좋아! 좋아 버리고? 변소? 그리고 갑자기 앞서 달리던 루가 사망 와 망해 와 싫어? 저거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오 잘 달려? 점프! 오! 와! 잡을 뻔 했는데 아깝이 얘 옳다고 있다가 잡힐 뻔 했는데 아깝이 아깝다 아깝다 으아아아아아 확 잡아챘으면 아주 맛있었을텐데요 죽지마! 오오오오 아아 아아 아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아하하 아하하 야이아이아이 뺏어 먹었으면 이겼다 아깝아압이 아 되게 아쉬운데? 아깝다 그거 어떻게 안 됐냐 되게 깝이 이건 좋아 변수가 있긴 있었어 변수 싫어? 실력맵 보다 애매한 똥맵이 더 재밌어 그건 맞습니다 아 뭐야 이건 아 이유로 이 새끼 으아악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오케오케 이거 대단한거야? 어 뚫었어 으음 쿨 개고데기 에이 뭐야 렉 왜 이렇게 심해 어! 어 렉 어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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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오늘 렉뚜멍 앞까지 개추나왔는데 꼭 참는거 같았어 제발 내꺼 드러워서 안 먹긴다 드러워서 안 먹는다 흐어어어 뿌르 으어어어! 잘하네.. 왜 도토리 먹은 것보다 빠르지? 아이 노케 아임 파임 괜찮아 괜찮아 렉렉렉렉렉렉! 아아아 개거짓 렉! 띵 니하의 컴퓨터는 정상입니다 오어엉이걸? 으허앉 개그 에살수기 컷 갑각 아 아 아 아 음 으 억울해요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렉때문에 진짜 야! 아니 뭐야? 아니 왜 또 피했어? 어떻게 말도 안된다 지금 그만 에이 모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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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요시를 먹었어 도망쳐 맵이 좀 위험했어? 좋아좋아좋아 이거 요시데리고 여기까지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한다 아이씨 개짓거리 한번 해놓고 어디지 길이? 여긴가? 와 맵 꼬라지마 맵 꼬라지마 맵 꼬라지마 기저귀의 역전승 이거는 내가 좀 꺾이지 않고 잘 달린 그것 때문에 승리까지 왔죠 잘 달렸다잉 아이씨 싫었었네요 그래 이건 좀 익숙했던 맵이긴 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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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1-1이래 에이 못봤다 이거는 제목을 못 읽으니 슈 아이씨 아이씨 1-1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1-1 1-1 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요 2-1 굉장히 흔하지 않은 마리오 1 배틀맵이에요 왜 배틀맵이 나왔으니까요 7,000점 이상 있으니까 귀신같애 아이템을 피하래? 아 그래? 피하래? 나빠랑이? 좋지않아 아 좋지않아 아 다 먹는줄 전부 먹고 있다고 아 다 먹었어 이씨 아 꼴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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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시원하니 좋네 이런건 좋다 이런건 좋네요 이게 뭘까 아 뭔가 폭탄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맵인것 같습니다 큰일났네요 정신차려야돼 이게 무슨 맵인지 알아야돼 내가 일단 루이즈구요 뭔가 스토리인것같아 지금 야 잠깐만 잘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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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뭐하냐구 겁네 어렵네 아 몰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뭐야 이게 미니봿 이씨 밀리지 모드를 삭제하는 게임 하하하하하하 itted 호 h WILLIAM poor 어떻게 헤유 폴라 이거 이딴걸 어떻게 이씨 세상에 미쳤나봐 뭘 다시해 이미 시간도 나 여기까지 오는데 3분 걸렸어 다시해도 못 깨요 깔끔하게 오늘 기권을 하는게 맞아 근데 얘네가 기권을 안 눌러주겠죠? 그래도 마리오 사랑하시죠? 얘들아 기권을 누르면은 점수 하락 없이 다 나갈 수가 있어 이맵에서 이분 안 기다려도 돼 아이케 돌대가리들 가게 안나오잖아 얘네들아 행복 버튼을 눌러 어어어 그러고 몰라 어차피 못 깨는거네 크크크크 에이 바보들 이게 재수의 딜레마인가요? 소리도 잘 안 되어있는게 아이콘피 못 깨는거야 또 무언피 못 깨는게 아이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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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깨는게 아, 이 자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에 대해서는 아저씨가 안됬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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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모르는 ㅋㅋ 잠시만요. 중요한 건 이거 왜 안 꺾임? 아츠쿠요미 당했네 크크 마리오 진짜 슈마매가 재밌어서 하는 미친사람 크크크 얘는 그냥 맵이 재밌음 크크크 이제 끝이 났다고? 뭐 뭐 했어요? 모르겠는데? 천 뭐지 저 한자는? 몰라 모르겠다 천 무시기? 천국? 아 국국 들어가자! 이걸 먹는 그 선택 글쎄요 호우! 아! 실력맵? 이런따이 그래! 이런 맵을 원했어! 음... 이런 맵을 원했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맵이야 크... 아씨! 짠 쩔쏭 정석적으로 하면 이겨? 안돼! 아! 개막!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게 쫙쫙 쨙 죽은거야 뭐야 뭐야 으깨봐! 어어어어 이 개 망할 벗어먹을껌 그랬나? 임 이거 오늘 한 메임 오늘 했다고 이메일? 그래? 헤헤ㅋㅋㅋㅋㅋㅋ 빗겨임마! 아 넘어갔나보네 아니 아니 다 돌아갔는데 이럴수가 이럴수가 천천히 가자 이럴수가 이럴수는 없는데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기럴리가 있나 이거 왜 이긴거임 격려를 해줍니다 어 얘네들이랑 계속하고싶어요 좋다 하이팟 쭉쭉쭉쭉 얘네 진짜잖아 어퍼컷 뭐야 새로맵이 아아아아 점프가 씹혀 아아아아아아 이게 새로맵이었다고 놈두둔 아 버섯 먹고하는게 나은데 이거 아 너무 위험해요 아 썰어 먹고 하는게 맞아 기다려 같이가 같이가 변수 변수 한놈 탈락 변수 두놈 탈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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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역시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헤헤이 마리오 타임 저주 아닌가요? 어 너무 재밌는데? 이..이러..이렇게 이기니까 너무너무 재밌구만? 좋아 이 정도면 보이스 커맨드로 변수 만든거 같은데요? 너무 달짝지근한데? 알고리즘 겁나 이상해 이거 쓰레기놈의 게임이 출발이겠다 좋았다 너무 참고 있어 그럼 이 정도면 удал 여기? 씻은 내가 털어야돼? 으아악! 망했다 으아악! 망했다아악Jean 크으으으 XXXX 100cc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99%. 암인 마이oding 마이콜 마이콜 쟤, 토감벽차게 해가지고 질뻔했어 야 이걸로 졌으면은 진짜 나 자신이 싫었을텐데 저 토감 벽차기가 나한테는 좀 빡세가지고 잘 안하거든요? 어휴 당해다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걸로 음 쪼구요? 음 이름은 맛이 있지요 마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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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노이즈 했다 안 돼 아아 말이 되나 말이 되냐구 아 나 저 김수 한번 잡으려다가 뭐야 뭐지 여기 아랠까? 아하 아 아 구름 잡아타고 갔다 음 음 어? 뭐지? 아 저 루이즈 때문에 이씨 어버이 길루트가 다 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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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네 왜? 아 이거 기억해놨다가 써먹을라구? 어 아닌거 같다 아아 이게 말이 돼 아 이맨 뭔가 해본거 같다 이거 뭔가 기억이 나요 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당했던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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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커가지고 개손해보는 중 쟤? 이건 무섭다 아 렉 아 개꿀받네 어? 안 돼! 진짜 개거지 같네 길이 왜이래 아... 말도 안된다 어? 아 미친! 괜찮아 시소니까 변수가 계속 있을거야 그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차갑게 잘 될 뺨 뺨 뺨 뭐야 죽었어? 이런 개꿀띠 오 오 오 오 오오오 이 맵에 패밍 기억이 난다 괜찮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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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인 것 같아요 이 맵에 패밍 기억이 나요 급했다 급했다 얘네들 뭐하고 있을까 이거 왜 평가를 제대로 안했지 어 이거 싫어 그치 싫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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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알 내가 뒤지는 핀즈 아 얘네들 너무 잘 달리네 후달리잖아 하아.. 음.. 마리도 갔네 너무 잘 뛰고 변수! 그런 건 없었다 저게 딱 문이 있고 딱 이때 옆으로 나오는 거야 저런 행복한 상상을 해봤어요 어이가 아프지네 안 돼! 왜 들고 다녀? 네비 좀 위험해 보여서 나도 먹고 숙제? 뭐해? 아! 뭐해! 얍 krk 히히 Bes산 보스전 뒤지기까지 했어 안 좋거든요 끝났다 어? 진짜 겁네 어이가 rebuilt 아니 왜 공중놈이야 잡힐까봐 점프 뛰었는데 아 이건 진짜 겁네 억울한데 아이씨 잡힐까봐 띄웠는데 공중문이라서 욕점당했어 아 꽃은 뭐야 어 이해가 안돼 이해가 안돼 뭔가 룰이 있는데 이해가 안돼 뭐야 까먹꽃은 뛰어넘고 그냥 까먹꽃은 피해 가라 그 얘기지 내가 누구지? 내가 파랑이 어 어 피했어야 되나? 어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한 번씩 실수해가지고 살았다 휴 오 휴 굿 아니 이게 무적시간이 계산이 안되가지고 순간 나도 헷갈렸다 이걸 먹어야 할거 같음 와 와 이 개띠껍네 어 풀무장뭐지 어 뭐야 어 내가 파랑이 아니었냐 이런 망할 아니 뭐야 순간 이슈 음 내가 파랑인줄 알았어요 뭐지 언제 바뀐거지 와 뭐해 아 이거 왜 이김 하하하하하 삥구가 얼탔어 얼탔어 어 얼른 들어가지 어 얼타버렸어요 게이드 굿 아니 왜 좋지 정말 이자들은 알 수가 없네 오 오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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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까지 잘 넘어오는데 최대한 다리를 끊어주면서 최대한 다리를 끊어주면서 요거 월드거든요 요거 월드거든요 무조건 선봉 써야되거든요 음 그렇지 음 깔끔 깔끔깔끔 처음부터 끝까지 1등 놓친적이 없어 좋았으 왼쪽 너무 수상하지 않아? 너무 가보고싶다 어 핑크는 왼쪽 가는 선택? 와 하하하하하하 아아 볼때기 간지러워 아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부딪쳤죠 쟤? 아 막아 오 아니 이거는 오까야 아아아 이거 오까야 아니 뭐 군바가 그렇게 그리고 바로 끝나 아 이건 아니다 오예 마리오카임 오예 왼쪽 제대로 끝나는거야 아니지 어이 톨랭알이야 이씨 노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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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다고 봐 상신마러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도 있다 따뜻한 이거 아니냐? 아, 오빠가... 마리오도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아이고, 갔으면 깼을 것 같은데? 시간 어차피 시간사 했을거야 어차피 한번 죽었기때문에 시간사 했을거에요 그쵸? 내가 이상한 실수로 했는데 아니 갈거면 스핀을 제대로 돌든지요 아 이거는 나가죽어라 개멋했다 끝까지 갈거면 스핀을 최장으로 뛰든지 이렇게 딱딱 밑에 설까? 순간 고민했어 뭐야 이거 이씨 제발 핑크 죽어라 어 어 안돼 어 안돼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이..뭐..뭐 요시가 있었나? 어 뭐야? 아 움직이 왜 안나가? 이거 앞서가던 핑크도 죽은거 같은데? 죽은거 아니야? 요시 아닐까요? 요시 같은데? 뭐..뭔가 나왔어 뭔가 나왔는데 어? 핑크는 일단 여기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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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고 있었네 가지겠구나 구 επ 파이프에서 뭔가 먹을게 나올거 같은데요? 안돼 제잡아!! 아!이..뭐야 이게! 하하하하 다 죽었어 아이 근데! øuuuuuuMP 1626 으에약 개헤리다 아 개헤리야 너무 궁이 많아 에에 아 진짜 말도 안되 말도 안되는거야 아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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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있어 오? 끝인가? 이걸 왜 이기지? 좋아 형제끼리 이런 변수 이게 옳게 된 변수지 별맵 나오면 나올지도 이건 3D 월드 백돌 삥꾸구요? 뭐지? 다 실패했어 아 망할 아 멀리뛰기 멀리뛰기를 잘하는 맵이다 아아 아하 아 이제 알았어요 아 아 쉣 아 지시대로 하라고 아 아 이씨 눅 아 아 이씨 이씨 기계작용은 오는 판이다 그렇긴 해요 개못했다 어렵네 뭘 다 기다려 요령 부족 멀리뛰기만 잘 쓰면 됐었네 이건 독특하니까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럴줄 알아서 뭐합니다 푼거임 아 뒤에다 저렇게 끝나 이 개 쓰레기 개미 뭐야 이 개 쓰레기 개미 아 경남이 털러 이 쓰레기 개미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말이 뭐야 아 와 이게 또 스네이크야 자 벌어져 있어서 점프도 못뜨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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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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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저게 스네이크요 화사요 어지럽네요 음 이거 내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내 잘못이 아니에요 촬영 으흐흐흥 몽 흐흐흐흐흐흐흐흐 B 스프 마리오가 나 참는줄 알고 쫄았어 쫄았다 갑자기 늦은거 먹고 갈까요 혹시 또 몰라 3D 월드니까 붕붕이가 있을지도 붕붕이 믿습니다 붕 믿습니다 붕 debts 믿어요 붕붕 음악 엣 쓰레기 맵이었던 것 같아요 아 꼴찌보야 안돼 파랑아 거기 맞아? 거기 맞는거야 파랑아? 아닌가봐 아 밟고 갈라고? 어 안돼 아 밟고 가는 시도 한번 해보고 그랬나? 어 아닌거 같은데? 안돼! 거가 맞았나봐 트롤맵인데 괜히 믿었다 저 우측 토간이 정답이었나봐요 에라이씨 여러분 위쪽에 길이 있죠? 가볼까? 아 아니잖아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아니아냐아냐 이거 성공 못했으면 무지껏 졌다 그죠? 아 왜 안끝나 왜 안끝남 내가 인교잖아 아 렉 아 이건 렉 아씨 잘 따라오네 아 이렇게 길어 간만엔 연패 사슬 끊었습니다 배틀웹으로 해냈네요 어허 굿 압도적이 1등? 사실 이정도면 압도적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승부의 세계관에서 1초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은 압도적 차이가 맞는데? 맞는데? 0.1초도 아니고 1초? 0.1초도? 어? 어떠요? 자, 나의 전략은? 그냥 앞으로 가기? 그래요 근데 루이지가 앞장서네요? 얘보다 항상 뒤에 가야됩니다 하아... 아니... 어이!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이 개거지 같은 놈의 게임 괜히 했네! 쓰레기 게임 폭쌍해! 2단계 게임 우리 교수님 간만에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개쓰레기 놈의 게임 그래도 오늘 꽤 재밌었다 그쵸? 재밌었습니다 근데 열받네요 어... 으아... 갈래... 미션 못게... 힘들어... 갈거야... 천재...